1. 냉정과 열정 사이 블루 5월 아침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멈출 것 같지는 않다 이 비구름을 몰고 온 한냉전선의 끝이 도보해협을 넘어 영국까지 뻗어있는 모양이다 유럽 전역이 비구름에 쌓여있다 기후를 이야기거리로 삼기 좋아하는 이 거리의 노인들에게 신은 좋은 화제를 제공해준 것이다 오늘은 길가 여기저기서 해가 저물 때까지 하늘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침대에서 빠져나와 창을 열자 물이 불어난 아르노강의 압록색 표면이 드러났다 짙은 녹색으로 우아하게 흐르는 평소의 모습이 아니다 빗방울이 떨어져 여기저기 둥근 무늬를 그려내고 있다 또 비야? 매미의 커다란 눈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다 그녀와 나는 벌거숭이다 어젯밤 한 몸이 되었다 그대로 잠들어버렸다 아 당분간 내릴 것 같아 매미는 반쯤 몸을 일으키고 싫어 하고 속삭였다 이 거리에 비는 어울리지 않아 밀라노 쪽에나 내리면 될 것을 내 뒤쪽으로 다가와 껴안는다 풍성한 가슴과 내 등 사이에 그녀의 딱딱한 머리카락을 느낀다 그녀의 파도 찌는 흑발은 어머니의 유산일 것이다 커다란 갈색 눈동자도 오뚝 솟은 콧날도 동양인 얼굴에 나와는 다르다 누가 어떻게 보나 이탈리아인의 얼굴이다 5월은 정말 싫어 매미는 내 귓볼을 손가락으로 매만진다 5월을 이탈리아어로 뭐라고 해? 귓볼에 입술을 갖다대고 속삭였다 매귀여 맞아 아귀오였어 매미는 이탈리아인의 피를 이어받았지만 이탈리아 말을 전혀 못한다 어릴 적에 어머니와 이혼한 이탈리아인 아버지가 늘 마음에 걸린다고 했다 아버지에 대해 물으면 갑자기 음울해지고 만다 휴학계를 내고 이탈리아에 온 것도 졸업 후 취직해버리면 반쪽 조국이나마 한번 찾아보기도 어려울 것 같아서 라고 했지만 사실은 아버지를 한번 보고 싶어 온 게 아닐까 매미는 이탈리아어가 그렇게도 어렵니? 5월이란 말도 모른다니 정말 배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야? 그럴 수도 있잖아 누구든 깜빡하는 거 글쎄 학교에도 가지 않고 다른 일본인 관광객들처럼 쇼핑만 하자네 매미는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넣어 나를 꽉 쥐었다 간지러워 웃으면서 뒤를 돌아보자 매미는 불퉁한 표정으로 내 팔에 기대어 온다 괜찮아 말은 몰라도 상관없어 이 나라를 본 것만으로 만족해 매미는 애절한 눈으로 나를 올려다 보았다 머리카락에 가린 갈색 눈동자에 내 얼굴이 비치고 있다 나는 그녀의 왼쪽 눈에 입을 맞췄다 오른쪽 눈에만 쌍꺼풀이 졌다 그녀가 싫어하는 왼쪽 눈을 나는 더 좋아한다 아버지를 만나고 싶으면 바로 밀라노로 가지그랬어 나는 슬쩍 매미의 마음을 떠보았다 매미의 볼이 더 부풀어올랐다 날 버린 놈을 만나서 뭐래 난 그냥 이탈리아라는 나라를 확인해보고 싶었을 뿐이야 확인만 하면 그냥 일본어로 돌아갈 거야 언제 확인되는데? 그거야 준세이에게 달렸지 우리는 잠시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미소를 띄웠다 내게 달렸다고? 응, 자기가 나를 필요로 하는 한 여기 있을래 매미는 더 이상 웃지 않았다 이까진 나라 아무렴 어때 오는 그날로 싫어졌어 폐쇄적이고 번잡하고 내가 이탈리아어를 못한다는 것을 알자 대하는 태도가 너무 싸늘해 젊은 애들조차 외국에 대해서 너무도 몰라 몰라도 너무 몰라 동양인이라고 전부 똑같은 것 아니잖아 화나지 않아? 일본, 중국, 한국이 모두 같은 나라라 생각해 무지해도 분수가 있지 내가 글쎄? 하고 고개를 갸웃하자 매미는 빠자! 하고 때를 썼다 좁은 나는 그렇지 않는데 하고 일부러 골려주려고 선생 이름을 입에 담아보았다 선생이 나의 나체를 그린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지만 여자 특유의 직감 때문일까 매미는 본 적도 없는 선생을 경계하고 있다 인텔리인 척하는 사람인 것 같아 한 마리도 지지 않으려 한다 나는 매미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내 품속에서 맥박치는 것이 느껴졌다 제멋대로 흥분하고 가볍게 이성을 잃어버리는 매미의 성격이 옛날의 나와 비슷하다는 생각을 하면서 나는 빙그뜻었다 뉴욕에서 태어나 자란 나는 18살 때까지 일본을 거의 알지 못했다 그때까지는 할아버지 아가타 세이지를 통하여 정보를 얻는 정도였다 할아버지는 뉴욕에서 자란 나를 걱정해준 유일한 혈육이다 아버지 기요마사는 일과 젊은 여자의 정신이 팔려 어머니 없이 자라는 나를 늘 팽개쳐두기만 했다 도쿄의 할아버지는 자주 편지를 보냈고 일본어만은 잊어선 안 된다고 집요하게 충고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자란 나는 그런 할아버지의 충고가 너무 기뻤다 내가 대학에서 일본 문학을 전공한 것도 할아버지의 그런 충고와 관련이 깊다 매미와 나는 대조적이었다 일본에서 매미는 그 화사한 겉모습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받아 야했다 이탈리아어도 영어도 모른다는 걸 알고 친구들은 한결같이 이상하게 생각했다 그녀의 어학에 대한 알레르기는 거기서 시작된 것이다 오늘이 며칠이지? 창문을 닫으면서 물었다 매미는 내 등에 입을 맞춘 다음 25일 하고 말했다 25일 나는 도쿄의 5월을 떠올렸다 나는 도쿄의 5월을 좋아한다 매화와 벚꽃이 활짝 피는 3월이나 4월보다도 싱그런 새잎이 무성한 5월이 더 좋다 어디를 보나 똑같은 무기물적인 거리에서 푸른 가루소의 싱그런 호흡은 도쿄에서 이방인 생활을 하는 나에게는 구원의 녹음이었다 입학기에 혼란도 지나고 생활의 안정을 찾으면서 도쿄를 차분하게 관찰할 수 있게 된 것도 5월의 일이다 그렇게 낯설고 정들지 않던 도쿄의 5월은 특별한 시간으로 내 기억 속에 새겨져 있다 내가 살던 낡은 집의 창을 열면 한해기 공원의 녹음이 한눈에 보인다 그곳은 예전에 할아버지가 쓰던 작업장인데 낡았지만 천장도 높은 게 내 마음에 꼭 들었다 창고 같은 구석방에는 할아버지의 작품이 오래된 것부터 새로운 것까지 가득 쌓여있었다 처음에 할아버지는 도쿄에 익숙치 못한 내가 걱정스러운지 미다카에 있는 자신 집에서 통학하라고 설득했다 그러나 속박받기 싫어서 나는 거절했다 그렇다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작업실이 있으니 거기서 살라고 하면서 무작정 할아버지는 나를 오메가오카의 연립주택에 밀어넣었던 것이다 이 국당의 마철로 한가운데서 자란 내게 그 오다크 철로 연변의 한적한 주택지는 최고의 도쿄 체험이었다 때로 할아버지 몰래 옛날 작품을 꺼내보며 나름대로 비평도 하면서 놀기도 했다 할아버지 작품 가운데서 중남미를 방랑하면서 그린 목판화가 가장 마음에 들었다 그것을 발견했을 때 나는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60년대 팝아트의 영향이 있어 보이는 옆보이는 일련의 목판화들은 거리 전체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된 집이나 무너져 내린 벽 또는 도로 표지 등을 공간에서 돌출시켜 그것만 집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었다 추상적인 세계에 친밀하게 묘사된 현실 넘쳐나는 그 리얼리티를 통해 나는 여행의 매력과 상상의 가능성을 배웠다 할아버지는 예전에 보낸 편지에서 자신은 고대 마야 문명에 자극받아 그 땅을 방랑했다 했다 원시적 힘에 자극받은 생명력 넘치는 작품을 접하면서 나는 오메가오카의 주택에서 내 자신의 미래를 그려보았던 것이다 언젠가는 인간의 과거를 여행해보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된 것도 그때였다 아침 겸 점심을 먹은 다음 메미는 아르노강이 보이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공방으로 향했다 공방은 걸어서 5분 정도 떨어진 백희우 다리 곁에 위치해 있다 커다란 성문 곁에 작업실로 통하는 작은 문이 있고 거기를 지나면 10평 정도의 좁은 앞마당이 나온다 사방이 석벽으로 들려싸였고 화분이 가지런히 늘여서 있는 그 공간은 아름답고 아담하다 그 앞마당 끝에 공방으로 통하는 현관이 있는데 나는 오랜 역사를 느끼게 하는 짙은 체리색 나무문에 우산을 세워두고 안으로 들어섰다 처음 이곳을 방문했을 때 나는 여기저기 놓여있는 중세의 조각화 유치화를 보고 놀랐다 역사적인 작품이 마치 실패작처럼 여기저기 아무렇게나 쌓여 있었던 것이다 처음에는 연습용이라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모두 진짜였던 것이다 이곳은 거리 그 자체가 중세라 그리 놀랄 일도 아니라고 선생은 내 어깨를 두드리며 미소지었다 그로부터 3년의 세월이 흘러 나는 몇 개의 보건사 자격증을 탔다 이곳으로 운반되어 오는 오래된 유치화나 템페라화 가운데서도 특히 어려운 것들이 내게 배당되었다 둘만 남았을 때 조반나는 나를 신뢰하고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나는 그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선생은 근처에 보건 학교에서 온 수명의 젊은 학생들 앞에서 그림이 그려진 낡은 천이나 판자 그리고 색이 바랜 부분 떨어져 나간 부분 등을 어떻게 보건시켜야 할지 조목조목 상세히 지도하고 있었다 옅은 살색 셔츠가 잘 어울리는 여인이다 안경태에 걸린 금사슬이 셔츠 위에서 부드러운 곡선을 그리고 있었다 선생은 나를 힐끗 보고 미소를 보내고 금방 엄숙한 표정으로 돌아갔다 나는 맨 안쪽 보건실로 들어섰다 최근에 국비 유학생으로 보건을 배우러 온 일본인 다카나시 아키라가 세정작업을 하고 있었다 다카나시는 나보다 5살 위인 32살 도쿄 예술대학 대학원에서 보건사 양성 코스를 마친 후 일본의 보건연구소에 취직했는데 보다 전문적인 기술을 습득시키려고 문화청에서 파견한 것이다 비가 내려 다카나시는 작업하던 손길을 멈추고 말했다 습기는 그림에 좋지 않아 그는 면봉을 세심하게 움직이며 세정작업을 하고 있었다 표정은 침착했지만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재킷을 벗고 머리 위로 작업복을 뒤집어 쓰고는 다카나시 케이트에 앉았다 습기 많은 일본에서는 보건자업이 너무 힘들어 기후가 건조한 이곳처럼 악유에 식초 같은 걸 넣었다간 금방 곰팡이가 쓸고 말지 그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말하고 또 혼자 웃었다 근본적으로 일본과는 작업방법이 달라 어떻게 다른데? 내가 묻자 다카나시는 응 하고 고개를 끄덕였다 질문하기를 기다렸다는 태도였다 하나의 예에 지나지 않지만 일본의 경우는 얼마나 오리지널에 가깝게 복원하는가를 중요시해 듣고 보니 그랬다 나는 정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탈리아의 경우는 멀리서 보아 위화감이 없도록 색칠을 하는 것은 일본과 같지만 가까이에서 봤을 때 복원 작업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문화재로서 가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어디가 복원되었는지 누가 보아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나라의 원칙이지 다카나시는 그렇다고 해서 이탈리아의 방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적 배경에 따라 사고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 말투가 나의 동의를 고하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나는 작업에 들어갔다 다카나시처럼 대학원에서 전문 지식을 배운 게 아니라 현장에서 몸으로 때운 사람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내가 나이 많은 다카나시를 가르치는 입장이었다 자네 정말 대단해 피렌체에서도 툭플레스에 속하는 이 공방에 국가의 지원도 받지 않고 들어오다니 대학에서 특별히 복원을 배운 것도 아닐 텐데 말이야 나는 응 하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작품을 들어 올려 구석구석 점검해 보았다 지금 나는 보티첼리의 초기 작품을 만지고 복원하고 있다 개인 소장품이다 그림의 가치에 대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너무 깊이 생각하다 보면 너무 신중해져 작업을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늘 이건 그냥 오래된 평범한 그림일 뿐이라고 속으로 중얼거리며 작업에 임한다 대학에서는 뭘 했니? 국문학 전공은? 산카슈 11세기의 승려 가인 사이교의 저술 산카슈 같은 유 산카슈라고? 다카나시는 웃었다 지금까지 이 길만 걸어온 내가 독학생인 자네에게 한 수 배워야 한다니 정말 내 신세가 철형하군 다카나시의 말에는 가시가 돋혀있었다 나이도 어린 놈이 경어도 쓰지 않는다고 나를 시건방지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일단 작업실을 떠나면 그는 말 한마디 붙여오지 않는다 좁은 동네이고 보니 알게 모르게 일본인끼리 교분을 가지는 것이 보통이지만 나는 매미 이외의 일본인과는 의식적으로 관계하지 않으려 하고 있다 어떤 방법으로 여기 오게 되었는지 말해봐 방법이라니? 여선생과 잔다든지 눈을 부릅뜨고 다카나시를 째려보았다 다카나시의 한쪽 볼에 비웃음이 떠올라 있었다 그때 안젤로가 다가와서 비가 거세졌다고 말했다 천둥까지 치다니 정말 희한한 일이라면서 젖은 옷을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큰 키에 얼굴이 새하얀 청년이었다 아직 앳돼 보이는 얼굴이다 안젤로는 활짝 웃었다 새하얀 면 셔츠가 빗물에 젖어 그의 가느다란 몸에 착 달라붙어 있었다 다카나시가 눈길을 돌리며 서툰 이탈리아어로 어서 옷을 갈아입는 게 좋겠다고 감기 걸리겠다고 말했다 안젤로는 마치 형의 지시에 따르는 동생처럼 얌전하게 옷을 벗었다 다카나시가 눈길을 돌리며 서툰 이탈리아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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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리아어로